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한자 강의 꾸준하게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우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꾸준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자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를 꾸준하게 끝까지 잘 드러내실 것을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원 한자 핵심만 꼭 짚어준다. 꽃게 한자 이제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음절의 한자어 겸어부터 그리고 고식적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음절의 한자라고는 하지만 가끔간에 이렇게 삼음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자성어가 아닌 한자의 독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한자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겸어부터 같이 출발을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한자 봐주세요. 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자죠. 여기에 우리가 여덟팔자가 오면은 얘가 겸알겸자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겸알겸자를 설명을 하면서 즉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벼와자다. 그래서 우리가 벼가 두 개나 있다. 벼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겸하다라고 해서 이 위에 여덟팔자가 있으면 이제 겸알겸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덟팔자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겸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뭔가 겸에서 갖고 있을 때는 뭔가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죠. 나는 뭐 미모와 지성을 다 갖춘 편이지. 어 나는 여기도 집이 있고 저기도 집이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말할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해서 겸손할 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한자입니다. 여러분 얘 많이 보이시죠? 한자의 어떤 부분적인 요소로. 얘는 지금 언덕구 자예요. 언덕구가 언덕이죠. 언덕구가 다른 한자와 어울려 셀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언덕을 말하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우리 호랑이 할 때 들어가는 그렇죠. 범을 의미하는 그런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을 나타내는 그런 부수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언덕구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언덕은 뭔가 없어 보이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지대가 굉장히 넓거나 뭔가 굉장히 넓으면은 뭐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굉장히 큰 집에는 살림이 조금 있어도 굉장히 집이 텅 비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큰 언덕에는 이제 뭔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빌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 그리고 빌허자. 사실 뭐 한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윤전의 한자어거든요. 잘 봐주시고요. 겸허라는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를 보면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하며 그리고 비우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겸허라는 그런 한자어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겸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는 좀 겸손하고 뭔가 이제 막 채우려고 자랑하듯이 행동하지 않으냐고 이제 비운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바로 겸허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범호어미라고 하는데요. 이제 언덕구가 이제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빌허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자 읽어볼까요? 짠 여러분 그쵸? 이 부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바로 뭔가 겸해도 어떻게 말해야 한다 겸손히 말해야 한다라고 해서 겸손할 겸자가 되겠고요. 이건 바로 뭐예요? 큰 언덕에 있을 때는 뭔가가 좀 없어 보여요. 그쵸? 지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빌허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허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또 한자 한번 읽어볼게요. 음 여러분 얘는 그럴구자죠. 아시죠? 얘는 그럴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초두머리가 있어요. 초두머리. 그래서 여기 초두머리까지 같이 해서 또 별개의 한자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럴구자에다가 초두머리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구라고 해요. 진실로구. 그래서 진실로구인데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하지 아니할 때는 이게 등그러울 문이에요. 등그러울 문은 아시죠? 매로 치다. 뭔가 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되도록 그렇게 매로 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된다?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공경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경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사실 이제 뭐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교육이 굉장히 엄했었죠. 요즘이야 뭐 체벌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한테도 맞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굉장히 회초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경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갖추고 좀 예의 어긋남이 있으면은 매를 들어가지고 그것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 우리가 진실된 태도 그쵸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걸 바로 공경경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경경이고 어 그 다음 얘는 이제 또 나왔다. 그쵸 얘가 범호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범호 범호인데 이제 그 어떤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호랑이의 가죽 의미에요. 호랑이의 가죽 호랑이의 가죽을 의미한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럴 문자잖아요. 그럴 문자 그리고 그럴 문자는 어떤 의미를 또 이면에 갔냐면은 아름다운 무늬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좀 아름다운 무늬를 갖추기 위해서는 삼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거나 있고 싶은 대로 막 있거나 편한 것만을 추구하거나 하다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무늬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삼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무늬를 결국에 채우고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가야 한다. 그래서 공경할 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똑같아요. 공경경 그리고 공경할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다 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마구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삼가고 뭔가 절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경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경할 경자, 공경할 건자 해서 경건이라는 이 문자를 한자가 탄생을 했죠. 여러분 만나볼게요. 공경에서 행동을 삼가고 엄숙하다. 그래서 삼가하다 라는 그런 뜻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경에서 행동을 삼가고 엄숙하다. 우리가 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굉장히 경건한 행동적 자세를 취하잖아요. 따라서 예문같이 한번 만나보면서 더 잘 이해해볼까요?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다 라고 하는 자수가 있습니다. 뭔가 공경하고 뭔가 삼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우리 등굴할 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로 쳐서라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갖추게 하다. 공경경 그 다음 이건요. 그쵸. 공경할 건에서 경건이라는 이 문자를 한자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이 한자 같이 볼게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날씨를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시실과 날씨는 같이 짜여짐으로써 뭔가가 엮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물줄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물줄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실사잖아요. 실. 실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실이 이렇게 뭔가 시실과 날씨를 이루어서 뭔가를 엮어 나가고 그리고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뭔가가 지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날씨일과 시실이 서로 엇갈리면서 뭔가가 짜여지고 뭔가가 완성이 되고 또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뭔가 지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진할경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할경자로도 쓰이는데 진할경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경경으로도 쓰여요. 여러분 경자가 지나가다 경자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지경경으로도 쓰이는데 선생님 지경이 뭐예요? 조금 우리말이지만 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경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경계를 말할 때 우리가 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할경 그리고 지경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예를 보시면은 밭전이죠. 밭전. 밭에 뭔가 껴있고 뭔가 사이에 뭔가가 존재하죠. 옛날에는 그 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김간의 밭, 이거는 뭐 송간의 밭, 이거는 뭐 밭간의 밭 하면서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뭔가 끼어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이죠. 이거 우리 공부했던 한자잖아요. 이제 잘 보이시죠. 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뭔가 끼어있는 거, 경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지경을 의미하는 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개할 때 우리가 이 괴자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지경경 그리고 지경계 해서 이렇게 이음절의 한자 읽어보면은 바로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경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간되는 어떤 구분점, 기준점 그리고 한계를 우리가 경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물리적인 경계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바도 우리가 경계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지날경, 지경경 그리고 지경계 해서 경계 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할자라고요? 맞아요. 지경, 경. 얘는요. 그렇죠? 지경, 계 해서 경계. 많이 우리가 쓰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만나볼게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동자, 이음어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가 두 개의 음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동자, 이음어 한자인데 다시경, 다시갱자입니다. 그래서 고칠경이라고도 하고 다시경이라고도 하고 다시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갱이라는 그런 음도 동시에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요. 얘는 바로 뭐냐면은 뭔가 이게 책상을 앞에 두고 이게 뭐냐 매예요. 매. 책상을 앞에 두고 뭔가 매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행동에 대한 어떤 경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A는 틀려. B의 방향으로 가야지. 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고치게끔 매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경, 다시갱자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고칠경, 고칠갱. 그래서 이게 바로 갱이라는, 경이라는 그런 음을 갖는 그런 한자이고요. 그 다음 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얘 뭐죠? 여러분 낡은 자다. 그렇죠? 도끼예요. 도끼. 도끼. 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이는 게 일단은 이 한자 여러분 아세요? 어? 우리 너무나 후루룩 잘 먹는 거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 매울신. 그렇죠? 신라면이랄 때 이 신자잖아요. 매울신이에요. 매울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매울신자예요. 매울신. 그리고 매울신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뭐도 보이냐면은 이거 자체로만 보면요.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나무 목자가 보입니다. 나무 목자. 따라서 여러분 나무를 우리가 도끼를 이제 베요. 도끼를 베면은 원래의 나무 형상이 아니라 그 도끼로 베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장작으로도 떼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어떤 새로운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다. 쓰기 마련이다 해서 이거는 바로 새신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원래의 재료인 나무를 그렇죠? 날로 베어가지고 새로운 구실로 쓰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신. 새신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고치다 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 혹은 뭐 갱신도 돼요. 경신, 갱신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갱신, 경신이라고 합니다. 노사가 단체 협상, 경신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있던 어떤 단체 협상을 좀 새롭게 하는 문제를 놓고서 다시금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그죠? 갱, 경신 할 때 이와 같은 경신의 뜻에는 기록 경기 따위에서 그리고 종전의 기록을 깨트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바로 경신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수영 세계기록 경신 혹은 수영 세계기록 갱신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경신, 갱신을 쓰죠. 그 다음 또 뜻이 있습니다. 뜻이 많죠? 그래서 고칠경, 고칠갱 그리고 새로운 신 이렇게 쓰이는 이 경신이라는 말은요. 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새롭게 고치는 것을 바로 경신,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무더위로 인해 최대 전력 수요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경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갱, 다시 경 그리고 새로운 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탁탁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칠경,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날로, 나무를 배워서 새로운 용도로 쓰인다 라고 해서 세신 해서 경신이라는 한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쭉 해서 보니까 한자가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 한자 만나볼게요. 오 이거 이제 잘 보이는 한자 실사자에다가 이렇게 물줄기의 흐름을 갖고 있고 공자가 이렇게 아래 나와있는 그런 흐름의 구성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거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경계라는 이음절의 한자에서 지경경자로 얘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실이 지나가듯 그리고 물줄기가 지나가듯 어떤 것이 지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이기 때문에 진할경자로도 쓰인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진할경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그리고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 샴푸 브랜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시력거든요. 얘가 얘만 보면 성시력을 의미할 때 쓰이는 여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고 이 간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집궁자예요. 집궁자. 집궁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밤이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불까지 밝혀가면서 뭔가에 힘쓰거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그 집이 잘 영위가 되겠죠. 그래서 불까지 켜서 노력과 열정을 다할 때 그 집이 잘 영위가 되고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 영위되고 뭔가가 잘 지속되고 뭔가가 잘 운영되다. 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에 불을 켜고 우리 사실 뭐 지금 어두운 때에 불까지 켜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그래서 영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노력하고 불까지 켜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진할경 그리고 경영할 영에서 경영이라는 한자는요. 다 아시죠.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경영학과도 있잖아요. 경영할 때 우리가 진할경자를 쓴다라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이윤 추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윤절의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바로 뭐예요? 진할경 얘는 뭐예요? 뭐죠 여러분? 경영할 영 운영하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경영하다가 낫겠지 싶어서 경영할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되겠죠. 경영 그 다음 여러분 이 한자같이 봐주세요. 이거 아까 했던 거다. 그쵸? 얘가 지금 구에다가 이렇게 초두머리 있는 형태를 진실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에서 발견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진실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얘가 진실로 구고 진실되게 살도록 그쵸? 매로 때려서까지 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공경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볼 때 경건이라는 이 음절의 한자어에서 이 공경경자를 받더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멋있는 한자예요. 그리고 한자를 좀 나누어서 보면 뜻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한자인데요. 여러분 얘 아시죠? 얘 뭐예요? 그렇죠. 소리음자예요. 소리음 참 이쁘죠. 한자가 한자도 이쁘고 뜻도 예뻐요. 소리음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마음심이에요. 마음 그래서 지금 얘는 음이고 얘는 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소리를 의미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리가 생겨요.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의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뜻을 의미하는 한자 뜻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뜻을 말할 때 우리가 경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라고 했으면 뜻의자가 되겠고요. 의미가 바로 뜻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라는 그러한 이 음절의 한자의 뜻은요. 존경하는 뜻을 말한다 라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고 싶은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경할 경자 그리고 뜻의자 여러분 의자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온 한자입니다. 그래서 뜻의자를 가리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한자라고요? 우리 벌써 두 번째 보는 한자죠. 공경 경경 얘는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뜻의자 그래서 경의 라는 한자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립자에 이거 이제 맏형자인데 뭔가 좀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엎치락 뒷치락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까?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 본연으로 어떤 경쟁의식 같은 게 있어요. 혼자만 지낼 때는 경쟁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쟁의식이라는 게 막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외동딸 외동 아들은 사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어렸을 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싸웠던 게 다 이제 많이 먹겠다고 싸운 거예요. 뭐 누나가 먹지 않았냐 네가 먼저 먹지 않았냐 왜 내가 숨겨놓은 걸 먹었냐 맨날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투기 마련이에요. 혼자 크는 아이들은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둘 셋 크는 아이들은 굉장히 욕심도 많아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툴 경이 되겠습니다. 다툴 경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제가 이제 가장 극렬하게 싸우던 게 제 남동생인데 어렸을 때 막 싸울 때 정말 하루는 이제 엄마가 되게 속상해 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좀 철이 없는 행동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손톱으로 동생을 다 얼굴을 진짜 갈겨놨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고 막 이렇게 밴드까지 붙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시더니 좀 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키우는지 아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어도 없냐 어떻게 동생 얼굴을 이렇게 만드냐 해가지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그랬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손톱을 드리워서 싸우는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손톱을 드리워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싸움 쟁자 다툴 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다툴경 그리고 다툴 쟁이에요. 경쟁 이런 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두고 서로 더 큰 이익을 얻거나 이기려고 겨루는 것을 우리가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하다보면 좀 불안해요. 불안해서 내 옆에 있는 스터디원이라든가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조금 더 나보다 공부고를 잘하는 것 같고 또 나은 것 같은 것을 볼 때 경쟁의식 때문에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지금도 부단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제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옆에 있는 친구는 동료이죠. 여러분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미운 마음을 좀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이라는 우리가 이음절의 한자와 같이 보았고요. 여러분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은 우리가 다투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다툴 경자 그리고 얘는 손톱을 들이워서까지 싸워요. 제가 실제로 싸웠던 경험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다툴 쟁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이음절의 한자가 짜잔 탄생한 거죠.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오 여러분 얘 또 나왔다. 그쵸? 음 얘 바로 무엇입니까? 어 야 얘는 지금 음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좀 달라요. 앞에서 본 거는 시사변이 들어가 있었고 얘는 이제 가벼울 경자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 날씨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흐르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흘러가듯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그럭들그럭 하면서 이제 수레가 이거 수레차 수레가잖아요. 수레가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상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벼울 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뭔가가 술술 잘 지나가요. 어 흐름으로 그냥 쭉쭉 잘 지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레가 가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벼울 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이제 실사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경경 그리고 이제 어 진할경 이렇게 이제 보셨고 수레가 수레차가 들어가 있을 때는 가벼울 경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를 같이 보시면요. 어 지금 초도머리가 있다. 그쵸? 초도머리가 있고 지금 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한자를 사실 알면은 이 한자가 굉장히 쉽게 입력이 됩니다. 펄부예요. 펄부. 펄부. 음 그래서 뭔가를 쫙 펴요. 뭔가 쫙 펴요. 여러분 뭔가를 쫙 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쌓아두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죠. 근데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풀더미를 풀더미를 쫙 펴봐요. 쫙 펴보면은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뭔가 얇아지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얇을 박자가 돼요. 그래서 가벼울 경 그리고 얇을 박 열불 박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박이라는 이음절의 한자어는 말과 행동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다. 경박스러운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우리 경박이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은 뭔가 좀 진중하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경박은 수레거가 들어가 있는 가벼울 경 그리고 초두머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펠부와 결합한 열불 박자 그래서 경박이라는 이음절의 한자어 말과 행동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는다라고 했죠. 경박이라는 말은 경수는 자신이 굉장히 어떤 신중하지 못한 가벼운 행동과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경박을 후회했다 라고 할 때 이 경박이라는 한자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뭐라고요? 맞아요. 경자가 되는데 무슨 경자라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경자를 두 번이나 배웠어요. 진할 경 지경 경이 아닌 수레거가 술술 지나가려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가벼울 경자가 되고 있고요. 얘는 그쵸 풀을 쫙 편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버지는 그런 성질을 갖겠죠. 열벌 박자 해서 경박 잘 읽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포자예요. 지포자 지포 그래서 집을 말하고요. 얘는 뭐예요? 치열 청 여러분 집 대문을 꽝꽝꽝꽝꽝 쳐요. 집 대문을 꽝꽝꽝꽝 쳐서 마치 우리 입이라는 것은 벌어질 때 열릴 때 말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은 이렇게 담으는 게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여는 게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을 꽝꽝꽝꽝 쳐서 이렇게 입처럼 열리게 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한자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열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개 우리가 이제 개자를 또 공부를 했어요. 요거랑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문문자에다가 문문자에 이렇게 가야 되죠? 문문자에다가 요것도 이제 열개였어요. 얘는 열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라는 한자를 공부를 했었는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 여의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다개자 얘도 열개인데 얘도 열개예요. 물론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조금 다르죠. 모음이 쓰이는 모음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슨 자입니까? 펄발자예요. 여러분 음 이 열개자가 쓰일 때도 요 개발이고요. 그리고 요 열개자가 쓸 때도 얘와 이제 합쳐져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요 열개 할 때 요 개발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자원을 뭐 개발한다 그리고 어떤 산업을 개발한다 라고 이제 많이 할 때 써요. 그래서 뭐 산업이라든가 어떤 자원이라든가 어떤 물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생산을 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 개발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개는 약간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따가 확인을 할 거고요. 요 한자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얘는 지금 뭔가 벌어지다라는 의미예요. 벌어지다. 그리고 천천히 가다라는 의미예요. 가다. 가다. 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얘가 뭐예요? 활궁자예요. 활궁자. 얘는 뭐예요? 또 손이에요. 어 손으로 활을 잡고 핑핑핑핑핑 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쏘다 발자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쏘는 행위는 뭔가 확대되고 확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펴다라는 뜻을 갖는 펄발자도 됩니다. 그래서 열개자 그리고 필발자라고 해서 개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걸 봤다고요? 요 개발도 봤어요. 어 요 개발도 봤어요. 요 개발 요 개발도 봤고 또 요 개발도 볼 겁니다. 여러분 뜻을 여기서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어 슬기 재능 따위를 깨우쳐서 열어준다라는 것을 뜻할 때 요 여의 개발로 나타난다. 즉 잠재되어 있는 속성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산업개발 자원개발 할 때는 요 개발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십시오. 어 예를 보시면은 뭐 자기개발 그리고 소질이 개발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을 꽝꽝 두드려 입처럼 벌어지게 하다 열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잖아요. 열개자 그리고 여의예요. 여기서 음은 바로 여의로 나고요. 그리고 얘는 그쵸 활을 가지고 핑핑핑핑 이렇게 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쵸 펄, 피, 발자, 쏠, 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이런 의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한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얘는 공교하다라는 뜻하는 고자예요. 공교하다 어 여러분 공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고자인데 공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꾀가 있고 뭔가 재치가 있고 뭔가 재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꾀가 있고 재주가 있다 그리고 얘는 늙을 노를 의미하는 그쵸 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스인데 여러분 이 늙다라는 거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경험과 어떤 지혜도 많아지겠죠. 경험과 지혜가 많아져서 우리가 꾀 나 재주를 잘 부릴 수가 있다. 근데 꾀 나 재주도 그냥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궁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꾀 나 재주를 나타내려고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할 고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할 고자예요. 그 다음 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좀 쪼개보면 쉽게 이제 보이는 아이인데 얘가 구멍 혈자예요. 구멍. 구멍을 말해요. 구멍. 음. 구멍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할 때 나 요즘에 공부에 빠져 있잖아 라고 해요. 구멍은 빠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어딘가에 심하게 들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하거나 어딘가에 매진했을 때 우리가 빠지다 라고 이제 해요. 구멍이 빠졌어. 어떻게 구멍이 빠지냐면은 얼마나 빠지느냐면요. 이 9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한자리수 중에서 맨 끝수예요. 그래서 수의 양이 어떻다. 수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0보다 9라는 어떤 숫자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꽉 찬 느낌이에요. 10은 너무 안전해서 좀 부담스럽고 9가 좀 꽉 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양이 많죠. 9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구멍 안에 빠져 있다. 그렇게 아주 심오하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9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구라는 그 이음절의 한자어 자체가 음 자체가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발음을 해보신 적이 없을 것도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음절의 한자 문제 풀 때는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많이 말해본 이음절의 한자가 나오면 그래도 이거 내가 바르게 읽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답을 잘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잘 읽어서 제가 고구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진짜 고구라는 말이 없는데 어디 고구라고 난 읽었지? 이거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문자 불안해지거든요. 고구라는 한자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라는 한자고 생각하고 연구하다. 즉 자세하게 살펴서 자세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고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근데 회화를 고구하였다. 라고 하여서 고구라는 한자가 쓰여요. 여러분 고자 봐주세요. 우리가 뭐 효도유자 그리고 늙을우자 다 이제 이렇게 비슷한 부스가 이제 들어오는데 얘가 바로 무엇이다? 생각할 고 그리고 얘는 연구할 구 라고 해서 조금 낯설지만 고구라는 이음절의 한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한자 같이 봐주세요. 어 또 초두머리가 있다. 풀이죠 얘. 초두머리고 얘 풀이에요. 여러분 풀이 파릇파릇 아주 간단 그런 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옛날 풀이에요. 옛날 풀 말이 막 마르고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 캔 그런 풀은 굉장히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고 괴로워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해자가 붙은 음식들 이게 더 비싸기도 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풀은 굉장히 먹는 게 쓰고 괴롭기 때문에 쓰고 혹은 괴로울 곧자로도 쓰여요. 쓸고 괴로울 곧자로 쓰이는 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시죠. 그 다음 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문이잖아요. 문 음 우리 마음의 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마음의 상념과 잡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득 차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가득 마음으로 차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있는 경우입니까? 고민이 있는 경우이죠. 따라서 이거는 답답할 민자입니다. 뭔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뭔가 꽉 차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이 없을 때는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거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아우 답답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얘가 지금 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음이 똑같이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심박면이잖아요. 얘도 바로 답답할 민자가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몸문 다르지만 이체 동자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같은 한자로서 이제 요것도 바로 답답할 민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고 그리고 답답할 민 은 그쵸? 뭔가 쓰고 답답한 마음이에요. 어우 갖고 싶지 않죠. 따라서 고민이라는 이 음절 한자는 마음속으로 괴로울 거 괴롭고 그리고 애를 태우고 답답하다 라고 해도 우리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쓸고 그리고 답답할 민자예요. 음 그 얘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오래됐어요. 쓰고 괴로워요. 쓸고 괴로울 거 그 다음 얘는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봤더니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민자에서 고민이라는 한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소우자예요. 소우 그렇죠. 소우죠. 소를 걸어놓고 입으로 뭔가 섬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상에 이제 잡은 짐승을 놓고 그리고 입으로 고하는 거죠. 입으로 알리는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모십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소를 걸어놓고 입을 벌려 아랜다. 알린다. 라고 해서 알릴 고 혹은 고할 고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한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부수가 정확하게 제가 앞에서 아까 전에 봤을 때 아 필발머리 자꾸 이 말에 생각이 안 나요. 얘가 필발머리라고 해요. 필발머리 필발머리 필발머리라고 하는데 이 필발머리는 그렇죠. 걷다 혹은 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걸어가요. 뭔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활을 또 한 번 할게요. 핑핑 핑핑 이렇게 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솔발 필발이 된다라고 했어요. 고할 고 그리고 필발 해서 뭐가 된다? 그렇죠. 고발이 돼요. 고발 피는 발이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지. 필발 피는 발인데 이게 머리 위치에 있죠. 그래서 필발머리라고 합니다. 고발이라는 이음절의 한 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고발이라고 하죠. 회사의 비리를 세상에 고발한다. 라고 할 때 알릴 고자 그리고 필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걸어놓고 입을 벌려 아랜다 고한다 해서 고할 고자 그리고 필발자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이라는 이음절의 한 자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번 볼게요. 여러분 나무예요. 나무 나무죠. 나무가 오래됐어요. 나무가 오래돼서 이미 말라 비틀어진 거죠. 나무가 오래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를 고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정말 수분을 가득 머물먹음은 그러한 어떤 수분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그 수분이 다 날아가서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와 옛 고자가 들어가면 마를 고자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뭐냐면 얘는 지금 어떤 형상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살바른 살바른 뼈예요. 이게 뼈를 말하는 거예요. 뼈 뼈 뼈 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죽을 살자인 거 아시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사람인자가 원래 있었어요. 사람인자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묻히면 살으도 없어지고 뼈만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살자로 이제 완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인자가 아니라 이 비수비자가 됐어요. 비수비자 비수비자 그래서 얘를 비수비자라고 하는데 이 비수비자는 여기서 비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짧은 칼을 말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짧은 칼을 말해요. 그래서 숟가락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고 그리고 비수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사람인에서 이제 비수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정말 짧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비수의 마음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 비수비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바로 이 형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땅에 묻히면 다 이제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기 때문에 죽을 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는 것을 바로 고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대기오염으로 인한 나무의 고사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가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무 먹자 예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오래되면 이제 마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르구자 그리고 얘는 이제 뼈만 남은 거예요.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 우리가 죽음의 상태 밖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죽을 사자에서 고사라는 한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얘 볼게요. 아시죠? 풀이 오래됐어요. 풀이 오래되면 어때요? 먹기에 텁텁하고 쓰고 괴롭겠죠? 그래서 쓸고자 어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가 대나무죠. 대문 대나무 대나무고 음 얘는 뭐냐면 이 큰데가 원래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획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뭔가 요염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할머니들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막 이렇게 얼짱각도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지 않으시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뭔가 요염을 부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리다 젊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어리다 그리고 젊다 청춘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같지만 거기에서 요리가 되어서 일직 죽을 요가 됐어요. 일직 죽을 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을 밝혀 봤고요. 이 대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어떤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머리를 기우뚱하고 뭔가 고개를 기우뚱하고 갸우뚱하고 이렇게 웃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얘가 웃음소자예요. 사실은 얘가 이제 포인트죠. 대나무가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웃는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웃음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소인데 사실 이 웃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 자체는 뭐 부정적인 그런 한자가 아닙니다. 근데 쓸고가 들어와서 이제 고소라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고 이제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이가 없거나 맞지 못하여서 지는 웃음 이런 걸까요? 그래서 고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고소를 띄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고소, 썩소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죠. 어 그럼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그죠? 폴이 오래되면은 쓰고 괴로워요. 그래서 쓸고 그리고 대나무가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웃음소리 같아서 나온 한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웃음소자 어 그리고 얘만 보자면 일직적을 요자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더불어 한자 더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라는 그런 이음절의 한자가 되었죠. 어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여자예요. 가장 오래 집에 머문 여자 뭐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3대고 4대고 다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고자가 돼요. 시어머니 고자고 우리가 이제 고모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모부라고도 하고 고종사촌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고모와 관련된 집안의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고모고자로도 쓰여요. 고모고자 고모와 관련된 고자가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식자예요. 읽으신 분 맞나요? 얘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자죠. 스스로자. 음 스스로자인데 이 스스로자는 이게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잖아요. 코. 그래서 이 스스로자는 스스로 그 본인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코를 나타내는 그런 형상을 본떠 만드는지 한자입니다. 그래서 코를 말해요. 얘는 코. 코. 그리고 얘는 마음심. 그치? 신장. 가슴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와 가슴으로 하는 어떠한 것을 말해요. 바로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 쉴 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브레이크로 이제 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호흡하다. 그리고 숨을 쉬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식자를 씁니다. 어 그 다음 이 적자는 우리가 전미사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자인데요. 음 얘가 바로 구기작이에요. 구기작. 음 뭐냐면 여기 숟가락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풀 수 있는 숟가락. 어 이 숟가락은 구기라고 하는데 이 구기작자예요. 작자. 그래서 여기 작에서 바로 적이라는 의미 온 거예요. 이 작에서 적이라는 의미 온 거고 관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흰 백자잖아요. 어쨌든 희다라는 것은 굉장히 밝은 균을 의미하는 거고 또 애초에는 얘가 이제 해, 나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환하고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역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역적자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 고자 그리고 쉬식자 그리고 관역적자입니다. 뭐 시어머니가 쉬어서 관역을 맞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고식적이라는 말의 뜻은요.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임시변통으로 잠깐만 하는 또는 그런 것 임시변통으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발이 얼어서 너무너무 추워 동상걸리기 직전이에요. 오줌 흘리면 따뜻한 것 같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죠? 그런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임기응변, 임시변통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것 고식적이라는 한자어 살펴보셨습니다. 고식적인 대책은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모처럼 세자네요. 그렇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 시어머니 고자 그리고 코와 가슴으로 하는 거 쉬는 거 숨을 쉬는 거 쉴 식자 그리고 밝게 보이는 거 관역적자에서 우리가 고식적이라는 한자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더니 어머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즐겁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만나는 한자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꾸준하게 복습해 오시다가 또 만나서 새로운 한자들 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